최근 일주일 사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5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40%가량은 무증상으로 추가 확산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인데요. 이에 충북도가 특별 방역 대책을 추가로 내놨고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 대부분은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12월 첫날에도 제천에서 11명, 충주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사이 발생한 도내 확진자는 145명, 8개월 동안 발생한 누적 확진자를 일주일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특히 이 기간 약 40%에 해당하는 57명은 무증상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추가 확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시행되는 대책은 대면 접촉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집합과 시위 등을 포함한 사적 모임도 50인 미만으로 제한되고 각종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외한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이 기간 휴관에 들어갑니다. 이미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역 조치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취약 분야를 추가 강화한 특별 방역 대책을 앞으로 2주간 강력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북도 의회는 의회의 일정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경 예산심사를 모두 취소한 겁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보고 다음 주부터 도의회 회기를 재개하거나 비대면 원격 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회의 규칙만 바뀌게 되면 시스템상으로 집행부는 집행부 위치에서 하고 의원들은 각자의 컴퓨터에서 질문들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와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지역 의회들도 이달 초 예정된 회기 일정을 잠정 연기했고 나머지 의회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변경했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